근신하라 깨여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길자를 쳤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대단히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 참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것을 각자가 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설교자가 어떤 해석이나 또 실제 생활에 적용을 하기 전에 나 자신이 이 말씀을 신수하게 읽었을 때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무엇 때문에 하시는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근신하라 깨여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길자를 쳤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주님 나에게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절대로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읽을 수 없는 말씀이요 또 침상에 누워가지고 시를 읊듯이 읽어 내려가서 끝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대단히 무엇인가를 깊이 던져주는 말씀이요. 각성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자주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하나님이 왜 마귀의 활동을 지금도 허용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에서 해방받고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누린 사람인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많으신 손에 꽉 잡혀서 그 누구도 그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다고 분명히 단정하고 계시는데 왜 마귀의 활동은 그대로 허용하셔서 두시는가? 제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반문하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나 아까운 동력자들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쓰러지는 예를 자주 보고 교회 안에서도 종종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아까운 형제가 주저앉아 버린다든지 믿음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이 마귀를 허용하고 계시느냐? 멀리는 어느 공산주의자와 같은 악한 사람들이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그 수많은 성도들을 무서운 탕광으로 시베리아의 벌판으로 아니면 죽음의 형장으로 끌고 가서 수십 년 동안 계속 핍박하는 것을 볼 때 왜 하나님은 그런 마귀의 존재를 지금까지 두십니까? 하고 안 물을 수가 없어요. 신학적인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자가 마지막으로 다 들어와서 그 수가 찰 때까지 좀 기다려라. 이것이 주님의 대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주여 기다리는 기간은 좋지만은 꼭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 마귀가 그렇게 마음대로 활동하게 내버려 두셔야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 나름대로 무엇인가 해답을 좀 찾기가 어려워지는 의문을 갖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런 질문을 스스로 안 해보셨는지 몰라요. 아니 이 가운데서 상당한 분들이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마는 마귀라는 것이 존재 하나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까 또 겁이 나요. 나는 생겨마귀의 유혹을 받은 일이 없는데 무엇이 마귀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하나 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미안합니다. 한마디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마귀의 시험을 아직 한 번도 받았다고 생각이 안되면 여러분은 마귀의 지배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분들입니다. 예수 믿고 주님의 품 안에 들어온 사람은 실사의 없이 도전 받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신명기 7장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마귀의 활동을 아직도 완전히 중단시키지 않고 허용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필요악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신명기 7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금 40년 생활을 거의 끝내고 목전에 가나안 정복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그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악한 백성인 일곱 족속들이 지금 골짝골짝마다 평야마다 저 산등성님마다 자리를 잡고는 성을 쌓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당한 전쟁이 눈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7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점점 쫓아낼지니 한 번에 싹 쓸어버린다고 하시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쫓아내겠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만약에 이 민족들을 한 번에 다 없애버리면 나중에 들김성들이 들끓어가지고 너희들을 해칠지 모르니까 들김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을 점진적으로 하겠다. 저는 하나님의 그 자상하신 그 배려가 말이죠 이렇게까지 철저한가 하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뭐 못하실 거 뭐 있어요? 가난한 족속 다 단번에 쫓아내버리고 들김성도 생기지 않도록 싹 쓸어주시면 되지 무엇 때문에 들김성 걱정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자연의 질서를 깨트리면서까지 기적만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사람이 살던 곳에 갑자기 사람이 없어지면 들김성이 들끓게 되어있죠. 그러니까 들김성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가난한 족속을 서서히 서서히 쫓아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한 지여 따라서 쫓아내겠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 하나님 옳습니다. 마귀를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이 땅 위에 잔존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좀 괴롭힙니다마는 그 마귀의 활동을 허용하시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마귀를 한 번에 다 쫓아내버리면 그래서 마귀가 전혀 활동하지 않는 세상이 되면 우리 생각에는 굉장히 죄도 범하지 않으라고 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이상 우리가 육체를 입고 존재하는 이상 내 육체는 썩어있습니다. 이미 이 본성은 부패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자극을 받고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육적인 본성은 스스로 부패할 수 있고 스스로 신앙에서 탈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세상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가다가 드러누워서 자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자서는 안 될 곳에 누워서 자는 사람은 망하는 사람이오. 그러므로 절대 자서는 안 됩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필요 악이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근신하고 깨어라. 누구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야 합니까? 마귀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합니다. 마귀의 존재는 우리를 깨어있게 만듭니다. 마귀의 존재는 우리를 근신하게 만듭니다. 근신한다는 말은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정신을 차리도록 만듭니다. 만약에 마귀의 존재가 없다면 우리는 잠잘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잠자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외국에 여행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넓은 사막 같은 데는 하루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중간에서 만약에 잘못해서 자버리면 저녁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자서는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기록들을 보면 등산 같은 데 가서 아주 저울음이 많이 올 때 자서는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자면 죽어요. 이 세상이라는 곳은 자서는 안 되는 곳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끝까지 눈을 뜨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순서심 걸어가야 되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깨어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우는 사자와 같이 생우리를 삼키려고 덤비는 마귀의 존재를 주변에 두셔서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부패한 요소들이 계속 일어나도 우리를 항상 괴롭히지 우리에게 손해 주지 못하도록 깨어있게 만드는 것. 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놓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내가 우는 사자와 같이 이렇게 실사위 없이 덤비는 마귀의 역사가 없으면 아마 기도도 안 할 거고 어떤 면에는 성경도 잘 안 볼 거고 또 되도록이면 안일하게 세상하고 짱게 해서 좀 멋있게 살다가 구원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좀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항상 마귀가 너무 심하게 도전하고 시험하기 때문에 더 기도하려고 하고 더 말씀 붙으려고 하고 쓰러지지 않으려고 졸지 않으려고 애를 쓰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까? 저와 같이 감사할 수 있어요? 네. 감사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왜 이런 설교를 하게 되었느냐 하면 지난 여름에 우리가 좀 하도 날씨도 덥고 그래서 한 8주, 약 7주 동안 우리가 방학을 했지 않습니까? 방학방도 쉬고 제자훈련도 쉬고 뭐 그저 예배는 계속 보았습니다만 교역자들의 활동도 좀 중지하고 이렇게 해서 좀 흐르났죠. 이랬더니 마귀에게 걸려 넘어지지 아니한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다락방에 가서 보니 전부 풀어져가지고 참석도 잘 안 해. 다락방에 나온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참 방학이 있으니까 안 좋아요. 쉬지 맙시다. 그래서 어떤 다락방은 여름 내내 안신 다락방도 있다고 그래요. 제자훈련 반을 들어가니 전부 다 맥이 빠져가지고 풀어져서 성경 얼마나 보았는지 체크를 해보니까 방학 동안에 성경 한 서너 장 보고 끝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성경 안 보니 기도 안 했을 것 뻔하죠. 뭐 성경 안 보는 사람 기도했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너무 풀어졌어요. 그럼 이 풀어진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마귀에게 당한 것입니다. 덥다는 핑계로 이제는 흰다는 핑계로 마귀가 슬금슬금 들어와서 나를 유혹할 때 방비를 하지 않고 다 쓰러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가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좀 쉬었다고 마귀가 마음대로 그냥 활키고 뜯고 찍고 그냥 삼키고 만약에 이렇게 되었으면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좀 우리 같이 정신 좀 차리자 하는 의미에서 이 성경 본문을 오늘 우리 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방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풀어진 것이 아니요. 마귀에게 시험 당했기 때문에 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귀의 시험인 줄을 깊이 느끼고 정신을 차리고 깨워야 되겠는데 아직도 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두 달이 지나가도 아직도 안 깨나요. 눈 좀 똑바로 뜨세요. 저 좀 보세요. 좀 보세요. 보시고 좀 깨놔야죠.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근신하고 깨는 것이냐. 첫째로 우리 본문 가지고 오늘 생각하자고요. 우선 마귀의 활동상을 잘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를 잘 아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기에 비유로 우는 사자와 같이 막 먹을 것이 없나 하고 온 사방을 다니면서 울면서 먹을 것을 찾아 두루 다니는 사자로 비유를 했습니다. 참 여기 본문 보면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하는 것 금방 압니다. 실절 조금 내려가면 대적이라고 했죠. 원수라는 말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원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까? 우리에게 적이 있다는 것 알아요? 또 마귀라는 말 그 옆에 이라고 하는 숫자가 붙어있죠. 그 밑에 각주를 보면 회방자 마귀는 회방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하든지 바로되지 않도록 회방하는 자요. 내가 영적으로 바로 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 막아보려고 회방 노는 자요. 여러분 이런 회방자가 날마다 집 근처에 돌아다니면서 울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압니까? 이 마귀는 또한 삼키는 자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말이죠 가볍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마귀는 적당히 우리의 엉덩이를 한 번 차고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떠나는 존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물고 짖고 나중엔 삼켜요. 다시 말하여 완전히 멸망시킬 때까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냐는 것이 마귀입니다. 가능하다면 가능하다면 하나님의 택하신자라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궤핵을 가진 것이 마귀요. 이런 마귀의 존재를 우리가 뚜렷이 알아야 합니다. 이런 적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깨어있어요. 적이 어떤 적이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깨어있어요. 여러분 전방 초소에 가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잔혹하고 악한 정신무장을 한 괴뢰군이 바로 목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초소에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보세요. 연대장 소대장 한테 이야기 들으니까 밤에는 잠 한 잠 자지 못 한 다 그래요. 계속 초소마다 다니면서 부하들 격려하고 졸지 않도록 깨우쳐주고 군목들은 커피팟을 들고는 이 초소 저초소 다니면서 행려나 좋을까 싶어서 커피를 마시고 대접하고 그 다음에 같이 기도해주고 공포에 질려있는 사병이 있으면 격려해주고 왜 그렇게 합니까 상대방의 적이 너무나 악한 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좋으면 그거는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적이 생겼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지만 너희는 이제 세상에 속하지 않냐고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너희도 미워한다고 했죠? 분명히 마귀는 우리를 미워합니다. 삼킬 때까지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려고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다시 생활하셨지만 마귀는 우리를 완전히 멍망시키기 위해서 반낮없이 동분서주 합니다. 이 대정 이 무서운 마귀 이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저울고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방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닌다는 이 말 속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는지 압니까? 세 가지요. 여러분 잘 정리하세요. 마귀는 쉬지 않는다. 아시겠어요? 배고픈 사자가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 찾는데 쉬겠어요? 쉬는 법이 없어요. 하나 잡아 먹을 때까지 안 쉬어요. 쉬지 않는다. 마귀는 안 쉬어요? 우리는 방아기니까 좀 쉬자. 오늘은 피곤하니까 성경 좀 보지 말자. 오늘은 바쁘니까 기도하는 것 좀 생략하자.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쉬기를 잘합니다만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쉬지 않는 적을 놓고 쉬면 당하는 거죠. 또 하나 마귀는 활동적입니다. 정열적이란 말입니다. 마귀는 정열적입니다. 먹을 것을 웅키기 위해서 소리지르며 돌아다니는 사자처럼 활동적인 동물이 있나요? 활동적이요. 정열적입니다. 그러므로 웬만히 준비하지 않느냐 하면 마귀에게 한 번 걸렸다 하면 당하게 돼 있어요. 또 마귀는 어디나 존재합니다. 사자는 빨라서요.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할 정도로 빠릅니다. 마귀는 하나님처럼 무소부제한 존재는 못됩니다. 하나님은 홀로 계셔도 온 우주에 충만하셔서 거하시지 않는 곳이 없지만 마귀는 그런 존재는 못돼요. 그저 여기 번쩍 저기 번쩍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얼마나 그 활동이 기민하고 빠른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는 정도로 마치 하나님처럼 보일 정도로 우리에게 착각을 일으켜줍니다. 그만큼 마귀는 빠릅니다. 존재하지 않는 곳 없어요. 자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앞에도 마귀가 가끔 드나듭니다. 우리는 역지설을 보면 압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성령 충만한 그 자리에 마귀가 찾아옵니다. 거룩한 곳이라고 마귀가 찾아오지 않는다고 착각하시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마귀가 여러분을 따라 들어왔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마귀가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귀가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강단까지도 마귀는 따라 올라옵니다. 설교자가 강단에 올라와서 마귀가 벌써 대비하고 있는 것도 어떤 때는 압니다. 설교할 때 마귀가 강하게 유혹하는 것도 압니다. 없는 곳이 없어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고 그곳에서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이 참 마귀가 멀리서 떠나는 줄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천만에요. 내가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의 풍선이 고하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찬양고 경배를 드리는 그 영광스러운 은혜의 순간에도 마귀는 찾아와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너 은혜 받았으니 너 이제 성전 충만했으니 한 번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모든 사람 앞에 네가 은혜 받은 것을 한 번 과시해봐라. 그래가지고 은혜 받고 나중에 오히려 어떤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은혜 받은 그 자리에 마귀가 찾아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경고를 좀 하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깊은 의식 속에 깊이 잠재해 들어오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무의식 또 무의식은 아니라도 어떤 의식 속에 깊이 잠재해 들어옵니다. 무서워요. 그래서 먼저 내 의식 속에 어떤 생각을 심습니다. 이것은 절대 나쁜 생각이 아닙니다.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나쁜 생각이요. 나쁜 생각을 심으러 합니다. 심으면 그 다음에 그 씨가 줄기를 냅니다. 상상이라고 하는 줄기를 냅니다. 어떤 생각이 딱 씨가 심기면요. 우리가 주의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는 그것이 상상의 날개를 펴고 이렇게 헤자랍니다. 그래서 베레벨 상상을 머릿속에 다 합니다. 마음속에 베레벨 생각을 다 갖게 됩니다. 이 상상이 끝이 없이 퍼져나갑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욕심이라는 꽃이 피죠. 아 그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욕심이 잉태하면 무엇을 낳고 죄를 낳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제가 이런 것을 뭐 사소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할 마음은 없어요. 이미 그 정도 제가 분석을 해드리면 우리 각자 다 판단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어떤 생각이 내 의식 속에 심겨졌을 때 이것은 나쁜 생각이라고 판단되면 당장 그것을 떨쳐버리고 고개를 벌려버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가만히 그 생각을 따라가면 상상이 줄기가 나고 나중에는 욕심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죄를 낳는 데까지 들어가 버린단 말입니다. 마귀가 내 의식 깊은 속에 들어앉아서 이와 같은 죄의 발전 과정을 하나하나 지켜보면서 나로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오늘도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가끔 아이고 피곤해 피곤해 순장하니까 피곤하고 건설 건설 하니까 피곤하고 주일학교 교사 못하겠어 너무 피곤해 그래요 몸이 피곤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컨디션이 좋지 못해서 피곤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피곤하다는 사람 십중 팔구 따라하세요 십중 팔구 피곤하다는 생각을 내 의식 속에 마귀가 심었다 피곤해서 피곤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 진앙생활 하는 사람이 육체가 좀 피곤하면 어때요 안에 피곤하지 않는 일이 있나요 우리 주님 얼마나 피곤하게 갈릴리에서 유다에서 저게네사로 호색관 호숫가로 얼마나 예수님 피곤하신 데도 다니면서 이랬습니까 그래도 예수님 피곤해서 돌아가셨다는 말 없어요 바울이 얼마나 피곤해서 일생동안 그냥 자지 못하며 먹지 못하며 홀벗으며 군주리며 강도의 위험을 당하며 조난을 당하며 토혹을 당하며 맥을 맞으며 크크 어려운 슬한을 다 겪었지만 바울이 피곤해가지고 죽었다는 말은 성경이 하나도 없습니다 피곤하지 않는 일이 어디 있어요 피곤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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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시 일하고 다시 충성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영혼을 악망하려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고 마귀가 우리의 의식 속에 심어놓은 피곤하다는 생각 여기에 잡혔다가 그 피곤 때문에 아이고 하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막 날개를 펴면 나중에는 쉬고 싶다는 욕심에 싹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 좀 쉬고 싶어요. 미안해요 여러분. 쉬고 싶다고 한 분을 내가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이거 마귀에게 한번 유혹을 당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이 마귀의 정치를 정확하게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심지어 말이죠. 성경 공부 좀 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내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가 나를 마귀의 시사슬에서 풀어주셨다. 나는 이제 자유인이다. 나 자유하던데 나 자유하던데 얼마나 신납니까? 자유인이죠. 나는 구속받지 않아. 이제는 내가 어떤 법에 얽매이지도 않아. 그런데 왜 교회가 자꾸 간섭을 하느냐? 시앙은 자유인데.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복음인데 왜 교회가 자꾸 간섭을 하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 부담감을 주는 거 이거는 진짜 복음이 아니라 하고는 교회를 부정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누가 그런 생각을 그 속에 넣었습니까? 마귀가 넣은 거예요. 순수한 복음의 열정 속에서도 마귀가 더러운 시를 심습니다. 여러분 알아요? 참 대단해요. 대단해요. 교회 헌금을 하느라고 여러분이 수고를 많이 합니다만 여러분 헌금을 많이 좀 해놓고도 나중에 마귀가 그 헌금한 내 정성 속에 더러운 생각의 씨앗을 심는 걸 봅니다. 헌금해놓고 보니 살려고 생각했던 건 못 사지 다른 사람들처럼 집을 넓히려고 하다가 그것도 중단되지 뭔가 잘 안 돼요. 옷 한 벌을 입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포기해버렸죠. 그러니 자연히 잘 입고 다니는 사람하고 비교가 됩니다. 아이고 내가 이거 괜히 헌금을 했구나. 벌써 누가 들어왔으니까? 마귀가 들어왔죠? 아이고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다른 우리 이웃집에 있는 모교의 집사보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해도 예수만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꼭 이래야 되나? 괜히 사랑의 교회 나갔지? 아니 내가 좀 젊었을 때는 마음대로 놀다가 늙어서 예수 믿을 걸 괜히 먼저 믿었지?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자꾸 이상한 생각을 심지 않아요? 헌금을 해놓고도? 그게 뭐냐 하면 마귀가 작용하는 거예요. 마귀가 없는 곳이 없어요. 바벨론 이집트의 고적을 발굴하는 학자들이 가끔 몇 천년 된 벽돌을 발굴을 해내는데 그 벽돌을 보면 어떤 벽돌에는 개가 지나간 개 발자국이 박혀있는 벽돌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거 왜 이러나? 왜 이러나? 하고 생각을 하다가 이것은 틀림없이 옛날에 진흙을 이겨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벽에 말리느라고 벽인지 그늘인지 잘 모르지만 말리느라고 이렇게 벽돌을 늘어놨는데 누가 지나간 것입니까? 개가 뛰어서 지나갔어요. 발자국이 툭툭 박히니까 그것이 남아가지고 굳어져서 몇 천년이 지나도 그 발자국이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지나간 발자국을 여러분이 아시나요? 내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한 자리에 마귀가 지나간 발자국을 아세요? 내가 정성껏 바친 헌금 뒤에 마귀가 지나간 발자국이 있는 것을 아시느냐고요? 무서운 존재입니다. 무서워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리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마귀가 지나가는 발자국을 지울 재간이 없어요. 어떤 때는 당간에 설교하는 자리에 마귀가 지나가는 발자국을 여러분은 못 보죠? 온모사는 가끔 봐요. 설교하는 자리에 마귀가 와서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설교하는 자리에 마귀가 들어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어떤 때는 보면 지나간 발자국이 있어요. 없는 곳이 없어요. 마귀를 정확하게 하세요. 정확하게 하는 것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주변을 배하고 있는 사자와 같은 마귀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제대로 모르고 있으면 우리는 잠자는 사람입니다. 바로 알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믿음을 굳게 하세요. 믿음을 굳게 한다는 말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탄생할 때 말씀으로 탄생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굳어지고 성장하는 것도 말씀으로 되어집니다.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항상 해야 합니다. 여러분 병상에 가면 가끔 환자들이 성경책을 머리맡에 두고 있는데 자기가 놓은 것이 아니겠죠. 아마 가족들이 특별히 아플 때 성경이 옆에 있으면 좀 마음도 편안하고 또 어떻게 또 기도할 마음이 생길 것 같아서 성경을 옆에 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저는 한 가지 아쉬워요. 왜 병이 나서야 비로소 성경을 머리맡에 둡니까? 좀 병 나기 전에 좀 두면 얼마나 좋아요. 병 나기 전에 자는 머리맡에 성경 좀 두고 물론 두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사에 나갈 때도 좀 가방 속에 성경 좀 넣고 가시고요. 조그마한 성경 사서 포켓들 좀 넣고 다니고요. 그러면서 가끔 가끔 펴서 읽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것이 내 믿음을 굳게 하는 방법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어떻게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됩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파란 하늘을 가을 하늘이 아무리 낮다고 해도 파란 하늘 쳐다본다고 예수 바라보는 것 아닙니다. 예수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 굳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대적하라고 했어요. 대적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것은 우리가 뭐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 아닙니다. 가끔 보면 마귀하고 싸우느라고 무슨 이상한 구슬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참 바보 같은 짓이에요. 마귀가 그래가지고 우리를 겁을 내서 도망간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 개가 막 짖지 않아요? 남의 집에 들어갈 때 개가 짖으면 개가 짖으면 여러분 만약 도망을 가면 개가 따라옵니다. 제일 좋은 방법 딱 앉아가지고 여놈 해봐 하고 하면 개 옵니까? 못 옵니다. 이놈이 꼬리를 쳐박고 도망가죠. 그런 식으로 야 마귀 보고 와봐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대적하는 것입니까? 천만에 백번 그래도 소용없어요. 대적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마귀가 무슨 생각을 내 속에 넣으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딱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록하였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만약에 하와가 사탄이 와서 너 이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할 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다 했으면 끝났을 거예요. 또 그것이 그렇게 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마귀가 아니 먹어도 돼 내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할 때는 하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어. 하나님은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하셨다. 만약에 이렇게만 했더라면 마귀가 절대 하와나 아담을 다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반대급으로 분명히 말씀을 가지고 제시하는 태도가 없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말 틀렸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쉽지 않아요. 참 잘 될 것 같은데요. 대부분이 보면 이걸 잘 못해요. 왜 그럴까요? 마음에 성경이 남아있지를 않아요. 유혹은 이미 왔는데 그것을 대처할 만한 말씀의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참 이거 답답합니다. 내가 아침마다 출근하기 전에 성경을 좀 읽고 나가십시오.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사무실에 가서도 좀 싫어하는 내에서 읽으세요. 안 되면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좋아요.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고 목상하세요. 어떤 때는 그 기억한 말씀이 금방 마귀가 왔을 때 내가 대적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대적하는 방법은 더 열심히 청소하세요. 피곤하다고 할 때 더 열심히 하시고 기도하기 싫다 할 때 더 기도 많이 하시고 성경 보기 싫다 할 때 더 많이 성경을 보시고 그 방법이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따라가지 마세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저 자신이나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해수욕장에 가서 아무리 즐겁게 지났더라도 돌이켜보세요. 사진 한 장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나에게 무엇을 주었다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다가가는 그것만이 유일한 실망이요. 오늘도 준짐의 뜻에 순종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보람되게 사느냐 그것만이 나에게 남아있는 최대의 과제입니다. 내가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내가 가정에서 평범하게 살든지 간에 나중에 내가 만날 주님 앞에 떳떳하게 살고 왔보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상당한 시장생활을 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최대의 과제인데 깨어서 정신 차려야 돼요. 마귀가 돌아다닙니다. 가능하면 지거 삼키려고 합니다. 정신 차리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무장시키시고 어디를 가든지 승리자가 되도록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아름답게 세웅하는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응.